예상해봐 설치한 게 3일 됐거든 저 통발 안에 몇 마리 들어가 있을까 시청자분들도 예상해보세요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두 마리 안전 씨 어서 봅시다 근데 쟤 뜯어 먹으려고 해서 난리다 야 이런 거 진짜 실패 한 번 해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직접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금 있으면 이제 느끼 먹을 거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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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보일러야 그리고 성이 귀뚜라미 가만히 있어요 형 얘가 얼굴로 간다. 수영 타고 얼굴로 간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깨로 가서 목 타고 올라간다. 목 타고 올라간다. 날아갔다. 날아갔다. 형 지금 씻어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깜짝 놀라. 날라가 버렸어. 됐잖아. 냄비 때나? 아까 몇 마리라고 했죠? 10마리 들었다가. 10마리 예상했고. 11마리 예상했고. 10마리.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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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작하네. 뭐야. 우와. 우와. 무엇을 도와줘. 와우! 자! 야! 야! 병만이 엄청난 아다고! 아나콘도 아니에요! 대형아 미끼 뭐 쓰신 거예요? 지렁이 그 다음에 탁 그래갖고 3일 동안 설치하는데 계속 미끼를 추가했어요 지렁이가 제일 반응이 좋아요 양이 없... 야 이거 진짜 많네요 꽁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몇 마리인지 한번 가볼까요? 몇 마리인지 어 몇 마리 이쪽, 이쪽 갑니다 좀 들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됐습니다 두 마리 셋 두 마리 왜 그래? 아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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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 형 형! 빨리 가요 세 마리 더 큰거 우리나나 안 큰 게 났나 포르나 에이 네 네 예 예 예 예 다섯 마리 얘 봐봐 얘 얘 쟤네 무슨 여섯 여섯 잠깐 잠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열 열 열 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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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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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 쟤가 또 오 야 야 이거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이거 조그만거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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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열 아 아 나는 이게 이 장원에 지금 내 팔뚝 아니 이거 그 파이프에 넣으려고 했으니 이게 파이프 안 들어가지 야야 야야 얘도 나오려고 야야 몸이 커도 안 나온다 아 머리가 조그매 해가지고 나오는구나 얘 얘 길이 재봐야 되겠다 젤 크랙 젤 크랙 젤 크랙 젤 크랙 젤 크랙 장어 향이 배에 배가 흰게 좋다고 했지 네 검정색은 양식 입장에 넣어야 되겠네 어떤가요? 요리 가능하신가요? 아유 요리 가능합니다 지금 경매에 왔습니다 네 우리 알렉스 셰프가 네 지금 자 이제 너무 큰 애들은 경매수산에 경매수산에 아 이거 좀 싸게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냥 무료로 가져가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와 근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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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만인가요 이건? 와 그니까 얘를 얘를 들어볼게 들어봐요 와 어이 깜짝이야 여기를 잡으니까 장어가 흰 모스네 네 아 그래? 벽살이요? 개나 동물들을 목 잡으면 흰 모스듯이 아 그래? 난 처음 알았어 네 그렇게 정글하면서 와 잘하네 역시 뉴질랜드에 오래 산 사람이네 진짜 그렇네 그쵸 와 그렇게 목덜미 아 목 뒷덜미 아니 여기 여기야 아가미 밑에 여기 여기 잡으니까 같이 고양이가 이렇게 들으면 순하게 있듯이 이제 이 어 어.... 응응응응응응응 стал 저 배가 가는 걸 оно miejsce 와... 이 좋다, 너. 이거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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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딱 실어가지고... 어? 어? 어. 왜? 이거 만들어놓은데. 어... 이 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거든? 네. 계곡물이 쭉 흘러내려와. 네. 여기다가... 얘네들 여기서 잘 타는거지. 오... 이거를... 방생. 와... 얘는 여기가 있어. 두 마리. 사과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얘네들이... 네. 그럼... 이따 저녁때 와서 밥 주러 와야 돼, 고기. 이게 붕어처럼 된다, 예를 들어서. 패턴을 시키는 거야. 이 산속에 이런 걸 만든 식수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밤에 한 번 와봐야 되겠다, 어떻게. 야채야. 이거 완전 야채 시장인데요, 이건? 우와, 호박 진짜 큰데요? 여기 봐. 이게 익으면 누런 호박 되는 거잖아요. 어, 우와. 여기, 여기. 여기, 호박 밭이야. 그리고 저쪽에 가면 작은 청양고추가 있고. 여기. 저기 있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근데 몇 개 따시면 돼요? 네. 오늘 뭐 식재료는 다 여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 오늘은 여기서 다 활용하겠습니다. 장어도, 강의에서 잡고, 야채도 여기서 뻗고. 진짜 잘 돼. 그치?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 무 진짜 잘 돼. 그리고 옆에는 열무. 작은 거 총각무. 진짜 자업자득이 끝이네, 이거. 우와. 조, 조소문데요? 엄청 조소문데요, 이거? 이거 보여줄게요. 이쪽으로 와봐. 우와, 이, 이 뭔가 짱인데, 이거. 이게, 여기 뉴질랜드에서만 난다는 마오리무라고. 등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걸로 깍두기 한 통 남아. 무 한 통으로. 그러니까 깍두기 최고지. 이거야. 미사일 박히듯이 이렇게 박혔네요. 이게 심으신 게 널신 거 아니죠, 사다가? 아니야, 여기 이거 잘 한 거라니까. 무가 이렇게 잘 돼. 자. 녹아. 어? 병호탄에 누울 수 있을까요? 오이! 부럽다 예? 부럽다고요? 오이가요? 자연에 있어서 부럽다는거죠? 자연의 평온한 이곳에 있으니까 부럽다고 이거 봐 노가 큰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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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이가 부럽다 병호탄에 누울 수 있을까요? ASMR 와 목말라는데 먹을래? 네 즐거운 소식은 마음까지 적셔준다 음 달아요 응 왜 오이가 달죠 이거? 진짜 달아요 먹고추장 필요없어 그냥 먹으면 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야생이야 응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가 여기 우리 땅 좋은게 저기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 네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흘러 음 그러니까 이 운명의 시간이 다 그리운 소식은 나를 목마르게 한다 시금이 날씨에 여기 들라도 줄넘기 천 개만 하고 나올래? ㅋㅋㅋㅋㅋ 여기 손만 대도 뜨거워요 어 이쪽으로 해서 반대로 나가야 돼 어 아 온도기 없나? 불가마 불가마 이만큼 먹어도 불가마 사우나 아 여기 여기 뉴질랜드 사우나 좋아 네 이거 온도 한 번 재봐야 되는데. 형 온도 한 번 제발. 모르게 시계에 안 나오나? 형 좋다. 땀 흘리러 오는 거야 여기. 렌즈 한 번 비벼. 와. 이거 봐. 아우. 형 내기 해가지고 형 내기해서 진 사람 줄넘기어가는 청계하기. 주워. 목숨 걸 게임 아닌가요 그 정도는? 밖이랑 이렇게 쉬어야 됐나? 아까 더웠는데. 덥다고 하는 사람 여기 잠깐만 들어가면 되죠. 형. 형 사우나 대박인데. 사우나인데 여기. 근데 좀 개운해졌어요 지금. 카메라 카메라가 과열이 감지됐습니다 꺼졌어. 카메라가 과열이 감지됐습니다 꺼졌어. 카메라가 과열이 감지됐습니다 꺼졌어. 오늘 먹을 것만. 땄어요. 왜? 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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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흰나무 사람 걸렸네. 아 이게 레드후드에요? 응? 줘봐. 아 이게 레드후드에요? 아 이게 레드후드에요? 아 이게 레드후드에요? 아 이게. 야 저게 왜 걸리냐? 저것도 꾸준하려가지고. 옆집 옆집에 갔다가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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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께요. 올라가지 마세요. 너무 올라가지마세요. 가지 부러져. 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오. 무견족. 다행이다. 무견족. 여기 앉아 이거 할 때밖에 없는거지 봐봐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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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리 있는거 나무늘로 공격하는거 왔어 오오 오오오 이러다 잡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무늘로처럼 내려갔어 저 나무는 똑부러지는게 아니라 찢어져요 그러기때문에 저렇게 내려올때 저런건 늘어뜨리면서 어느정도 휘어져요 근데 대추나무도 좀 질겨 근데 감나무는 똑부러져요 감나무는 저렇게 잡았다가 뚝부러져서 위험해 나무를 탈 때 나무 특성을 알고 타면 좋아 오오 사람들이 다행히 오오 안보고 하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승흥 아멘 토마토 혹시 저희가 이제 반찬이 없는데 지금 밥버터 먹으러 하면 안되던데요? 찬이 없지 않습니까? 오 잠깐 갔다 왔는데 그냥? 고추 부재입니다 저 있습니다 여자가 와요 이거 부부 nearly 안 고수있어요 왜 안 고수있지 종그래야 싶은데 물이 다가오는śl 정글에야 싶은데 흐흐흐흐 장어초가 오늘 기가 막히는 불을 때워서 참기름을 먼저 뿌리고 장어를 넣고 살짝 볶다가 장어하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궁금한 것을 많이 여쭤보는데 저는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형님 저는 저희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형님을 사인이나 사진 같은 거 올리지 않을게요 그냥 편한 형 동생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가 형님한테는 좀 마음에 와 닿으셨나봐요 제가 뉴질랜드 지내면서 한국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김병만이 먹었던 프라잇피쉬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 자연산 장어를 또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오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자연산 장어를 맛을 조금 볼 수 있게 개발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 Car pratic lattMs 자 장어탕에 장리하는 물기를 지고 아? 이거는 내장을 안 떼? 네 이거는 안 떼요 아? 고운 거는 왜 내장을 안 떼는거야? 내장에서도 이 영양분이 나왔어 이대로 바로 먹는다 고마세요 그럼 이 장어가 부실어지고 뼈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고우면 이게 진짜 오리지널 장어탕이라고 합니다 물을 좀 더 넣어야죠 여기다가 이제 야채 넣고 양념을 하고 이렇게 조금 넣으면 이야 색깔이 완전 사골 색깔이 났네 이거 한번 보세요 색깔 우와 이야 장어만 들어갔는데 곰탕 색깔이네 이게 아예 부셔질 때까지 굽 구워야 되거든요 더 구워야 돼요? 네 한 2시간만 더 구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짬뽕 진짜 와 장어탕 아 못 모신지 좀 하십시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도 구워 먹어요? 와 이게 약간 버리듯이 구시네요 이게 원주민 형님이 개발하신 옥수수 버림구이 마치 옥수수를 장작되듯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 먹는 거예요 물 조금 더 넣어야 되겠는데? 이게 쪼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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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까 딴 대추 깻잎 청양고추 자급자족이네 네 완전 자급자족 뭘까 청양고추 아 맛있어져라 장어 굽는 거는 네 했으니까 네 초밥 만드는 것만 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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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김 나오고 먹으면 어떡해 동목경이 어디 갔지? 엄청 잘 익었네요 잘 익었어요? 음 맛있어 구워야 되네 구수하고 달고 그 Цet 약간 겉바속초도 있네요 겉바속초도 있네요 음 뭐야? 아니 이거 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쫄면서 계속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리 요리 를 오이 를 고춧가루 정글 장어 처리 정글 장어 처리 와아 터라스 뉴질랜드 장어 왜? 그럴 수 없이 정글 장어 처리 주웠는데? 또 주웠어? 초코도 먹나? 안 돼? 형님 참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다 소스의 비결이 뭐야? 원래 장사했다고 진짜 맛있다 고리는 저희 이게 제일 맛있으니까 아 맛있게 장어탕 장어탕 드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어탕 진짜 진국입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왜 홀취파를 넣었나? 들깨깔은 없죠? 제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거는 제가 장어탕은 실제로 장어탕은 처음 먹어봐. 하얗게 한 거 말고 이렇게 얼큰하게 보통 아나보탕 있잖아요. 바닷장어탕은 먹어봤는데 그것보다 더 맛있어. 요리 진짜 잘한다. 아 다행입니다.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입니다. 벌써 메뉴 나왔네. 장어 초밥하고 장어탕. 또 얼큰한 게 생각나죠 한국 사람들은. 그쵸 그쵸. 그리고 자연스러운 고추. 농사진 고추. 이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맛있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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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불이 안 꺼지네. 조금씩. 진짜 맛있어. 밥 말아주세요. 밥 말아주세요. comfort. 어우. 먹방. 뭐 쓴박. 거의. 뭐 쓴박.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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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추에 배추가 들어가니까 진짜 좀 더 시원하네 전혀 어떤 약간 이일감? 그런 거 없죠? 거부감? 이런 게 네 오, 다 타고 가야죠? 그쵸, 그쵸 양년때는 여기서 다 구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다 구합니다 네 전화 compromises common 오 스 options 예國 스페 북 자 다시 해왼 서둶로 해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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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왼